전라북도가 오는 30일까지인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 기간을 다음 달 21일까지 3주 연장했습니다. 전라북도는 코로나19와 영농철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. 농어민 공익수당은 60만 원으로 올해는 양봉농가와 어가에도 지급됩니다. 지금까지 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편상욱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